Q. K-POP 시작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됐는데 갈수록 이런 기회가 오는 게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K-POP 처음 본 사람들 얘네들 무대 잘한다고 준비는 열심히 한 만큼 무대 위에는 그냥 재밌게 저희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서로 언어가 안 통해도 그냥 음악으로 조금 하나 더 했는데